자, 이거 보이시죠? 여기가 어디예요? 영동군청, 제일 높은 사람? 네? 영동군수, 아직도 헷갈려요? 영동군수,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이 동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입니다. 여기서 뭐 관리해야겠어요? 지적공부, 지적공부를 여기 소관청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그 동네 법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1층에 뭐가 있어요? 등기소.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거기 가면 등기계라고 붙어있어요. 등기계. 등기소는 별도 건물이 있는 경우에 보통 쓰고요. 일단 등기관화, 등기계 이런 거 씁니다. 자, 여기는 이 동네에는 김포등기소죠? 별도 등기소 건물이 있고요. 여기는 김포시청. 여기 누가 제일 높아요? 시장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뭐라 그래요? 지적소관청. 그렇죠? 등기소에는 누가 있다? 등기관이 있다. 그래서요. 여기 실제 내용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충북 영동군, 매국면 어천리, 산, 백이, 이번지. 여기까지가 뭐예요? 소재와 지번이요. 그 토지 임야였죠? 임야 뭐예요? 지목. 면적 얼마였어요? 대충 천평 됐어. 천평. 그렇죠? 네, 그렇다 치고. 소, 지, 지면이 뭐다? 토지의 표시. 자, 그거 누구 거였죠?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였는데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정원에서 넘어갔지. 그러면 표시가 바뀐 거예요? 권리가 바뀐 거예요? 권리가 바뀐 거지. 그러면 권리는? 권등기. 권리는? 권등기. 그러면 이 김철수, 김정환은 영동군청에 먼저 갔을까? 영동군 등기소에 먼저 갔을까? 등기소에 먼저 가야 돼요. 권리는? 권등기니까. 이쪽에 등기를 먼저 치러 가는 거예요. 갈 때 입만 들고 가요. 신청서 써가요. 신청서 쓰겠지. 신청서에 뭐 써가지고 냈죠? 내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 접수를 해. 그럼 해줄까 말까 고민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심사. 거기서 거절당하면 각하라고 했어요. 각하. 이게 수리가 되어서 등기부에 기록이 되고 또 식별부업까지 나오면 절차가 완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뭘 만들어주죠? 정환이한테? 등기필 정보. 됐죠? 그럼 등기부에 정환이가 소유자가 됐어. 그런데 임야대장에는 아직도 김철수가 써 있어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등기소에서 영동군청에다가 어떻게 해요? 통지를 해줘야 돼. 그럼 통지를 받아서 임야대장의 정환이를 또 써주게 돼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와 손자는 등기소에만 가도 되고 영동군청에는 안 가도 임야대장에는 자동으로 소유자가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권리 얘기만 했어요. 권리는 권등기.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하는 절차를 지금 배운 겁니다. 제가 급하게 아까 빼먹었던 거 신청서 보여드리려고요. 자, 이게 신청서예요. 우리 교재에 다 있는 거죠? 자, 신청서에 이 양식이에요. 등기소감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소지지면. 쓰는 거예요. 표제부 보고 대장 보고 쓰는 거예요. 똑같이 써야 돼요. 등기 원인이 뭐였죠? 증여. 증여. 그렇죠? 등기 목적은 써 있어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등기 의무자가 누구였어요? 김철수. 김철수 씨의 명, 주, 번. 명, 주, 번 쓰세요. 누가 권리자죠? 정환이. 정환이의 명, 주, 번 쓴 거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낸단 말이에요. 자, 신청서를 내서 등기가 다 이뤄져서 정환이 이름이 들어왔어요. 그럼 정환이가 뭐가 돼요? 등기. 등기. 명의인. 등기 명의인이 된 신청인. 그래서 뭐가 됐어요? 명신. 그러면 정환이는 김철수 씨와의 관계에서는 등기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제공이에요? 작성통지예요? 작성통지예요. 작성통지. 자, 작성. 자, 작성해서 통제합니다. 새로운 비밀번호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새로운 비밀번호 누가 만들었겠어요? 등기관이 만들어서 정환이한테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등기필정보가 나오겠죠? 이 등기필정보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비밀번호. 이 보안 스티커. 이걸 띄면 그 안에 뭐가 들었다? 비밀번호가 들었다. 그렇죠? 스티커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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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그렇죠? 스티커 띄었죠? 그렇죠?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었다? 잘 안 보인다. 그래서 확대. 확대. 그렇죠? 안에 뭐가 들었어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 50번까지. 50개 비밀번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쓰실 때 네이버 다음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만 넣어요. 아이디도 넣어요. 아이디, 비밀번호 두 개 넣어야지 난 줄 알지. 비밀번호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에 해당하는 걸 하나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련번호. 이거 하나에다가 짝을 이루는 비밀번호 몇 개 들었다? 50개 들었다 이거죠. 이거를 비밀번호 해가지고 딱 스티커 붙여준다고. 그러면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돼 안 돼. 사진 찍어 네이버에 올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장롱에 넣어야 돼. 그렇죠? 이게 어디로 간다? 장롱 간다 말이에요. 장롱. 장롱. 장롱 갔다가 언제 꺼내 이거? 의무자 할 때. 제일 흔하게 의무자 되는 경우가 매도하는 경우. 매도. 판단 말이죠. 누구한테 판단이 됐어요? 자, 신청서를 씁니다. 똑같이 썼죠? 일단 판단을 했으니까 등기 원인이 뭐가 된다?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매매할 때는요. 거래 가액을 써야 돼. 아까 증여에서는 거래 가액이 없었어요. 공짜니까. 그런데 매매일 때는 신청서에다가 예를 들어 1억. 우리가 신고했어. 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의무자가 누가 돼요? 정환이가 의무자가 됐습니다. 아까 할아버지한테 받을 때는 뭐였어요? 권리자였지. 지금은 의무자로서. 자, 명주번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 권리자는 누가 될까? 자, 이게 바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지금 등기소에서는 너 정환이 맞니? 이걸 물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정환이는 장롱에 있는 등기필정보 끊어서 스티커를 떼어서 그중에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거를 자, 이거 잘 보세요. 쇽 뒤에 신청서 뒷면에 이 란이 있어. 등기필정보 란. 여기다 쓰는 거. 여기다 와요. 써가지고 내면 이거를 제공한다고 그래요. 제공한다. 그럼 등기필정보 받고 어? 비밀번호 넣구나.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그럼 이거를 뭘 한다? 제공한다. 이때 정환이는 권리자, 의무자. 의무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랬죠? 자, 이 뭔가를 이렇게 다 와닿고 있어, 지금. 이게 까먹을까? 안 까먹을까? 까먹어, 까먹어. 그렇죠? 다음 주에 와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누구 들어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원래 그래 자꾸 까먹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까먹을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또 할 거예요. 작성, 통지와 제공은 흘리면 안 됩니다. 작성, 통지, 제공.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앞으로도. 그거와 관련돼서 변형된 얘기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차근차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김철수, 김정안. 자, 이 밑에 뭐가 들어간다? 절차를 거쳐서 이게 바로 들어오겠지. 여기서 등기 원인이 뭐예요? 매매가 됐지. 여기서는 증오였는데. 매매가 됐죠?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자가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매매 계약이 언제예요? 7월. 8일 매매네. 등기 접수 언제 됐어요? 7월 9일 날 됐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 개발 거예요? 자, 정환이는 어차피 같은 날 다 해결했는데 여기는 계약은 8일 날 하고 등기 접수가 9일 날 다 다음 날 돌아왔어.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언제부터 내 거예요? 8일부터 9일부터. 생각해 봐요. 매매 계약을 8일 날 했는데 등기를 한 달 있다 했다 쳐봐. 그럼 언제부터 내 거대? 계약서 도장 찍은 날부터 내 건 거예요? 등기 접수 들어간 날짜부터 내 건 거예요? 접수가 돼야 돼. 아니, 계약서 도장 찍고 몇 달 있다 잔금 추린다고 그 사이에 내 거 아니잖아요. 이해 됐어요? 네. 등기가 잘 맞춰졌죠? 그리고 거래가액도 다 나왔고 그렇다면 이게 기록된 날짜는 안 나오고요. 접수 된 날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 한 때 발생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등본 많이 띄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날짜가 다르다. 언제부터 내 거다? 접수 한 때. 이때부터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접수돼요? 언제 접수돼? 누가 그러던데 내면 접수된대. 내면.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청서를 내면 등기 수는 공식적으로 접수 거부를 못하게 돼 있어. 일단 우리가 내면 받아주는데 그 등기 수는 손으로 받은 그 날짜 손으로 받은 그 날짜를 접수 일자로 써야 되거든요. 요즘은 종이로 신청을 안 해. 어떻게 하냐?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접수를 손으로 받은 때라기보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이때 뭐 된 거다? 접수된 거다. 접수 된 거예요. 접수. 접수 저장. 같은 말이에요. 접수 저장. 그러고 나서 해줄까 말까 어떻게 해요? 심 잘하겠지. 그렇죠? 여기서 거절당하면 각화되는 거고요. 본인들이 우리 안 할래요 이럴 수도 있어. 우리 안 할래. 안 할래. 빼줘. 빼줘. 이럴 수 있어. 그러면 그걸 취하라고 합니다. 취하. 이건 요즘에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옛날에 가끔 나왔는데 요즘은 거의 한 10여 년간 안 나왔어요. 가끔 법무사에서나 가끔 나왔고 요즘은 중계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등기관이 거절하는 거. 이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등기관이 이거 안 돼. 거절하는 거. 이 각화가예요. 각화된 사유가 법에 써 있을까 안 써 있을까? 써 있어요. 법에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예요. 1호부터 11호까지 각화 사유가 딱 11개가 써 있습니다. 11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각화되는 거고.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데 등기관이 보니까 이게 말이 미워.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각화 사유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신청인이 미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줘야지 뭐. 기록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법에는요. 줄줄줄줄 써 있는데 등등등 이렇게 끝난 경우가 있고요. 줄줄줄 써 놓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끝날 때가 있어요. 되게 완전 다른 거 아시죠? 줄줄줄줄 써 놓고 이런 거 같은 거 다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줄줄줄 써 놓고 여기까지만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를 예시했냐? 딱 한정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딱 한정이에요. 11개야. 이 외에는 딴 거는 가지고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 딱 11개만 있어요. 중요한 중에. 예시가 된 거는요. 굳이 안 외워도 돼. 시험에 안 나와. 뭐뭐뭐뭐등. 이러면요. 시험에 못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등에 뭐가 있을지 모르거든. 그런데 뭐뭐뭐뭐뭐뭐뭐끽. 끝 여기까지. 이러면 시험에 나와. 본 적이 아시겠죠? 우리는 이거 다 분석해놨어. 시험에 낼 거 안 낼 거. 다 이렇게 드려. 그런데 가서 딴소리고 와. 나 진짜 미치겠어. 시험에 나올 거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찍으러 다 가르쳐줬는데 가서 엉덩해질 거 같고 억울하대. 왜 억울해? 딴 거 찍어놓고. 다시 다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1년 동안 훈련해서 내 걸로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문제란 말이에요. 각하사회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알아야 됩니다 총 몇 개 있어요? 11개 다 딸딸 외울까? 두 개만 외울까? 11개를 다 외울까? 두 개만 외울까?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11개가 딱 있는데 이거 다 외워야 될까? 두 개만 외울까? 두 개만 외우자고? 두 개만? 그럼 그럽시다 오늘 두 개만 외웁니다 1호하고 2호 이걸 알아야 돼요 1호가 뭐냐면요? 관하리반이야 관하리반, 관하리반 관하리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어디 살아요? 서울 살고 손자가 어디 살아요? 김포 살고 땅 어디 있어요? 영동이 있어 어디 등기소? 영동 등기소예요 만약에 김포 등기소 각부하면 어떻게 돼? 각하 안 돼 그러지 말고 각하 그때 등기관이 이유를 얘기해야 돼 이거는 29조 1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할 등기소가 아닌 거예요 됐죠? 이거는 전혀 용서가 안 됩니다 무조건 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청이나 법원이나 어디 일이 있어가지고 문의전화하죠? 공무원들이 제일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저희 관할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전화 담당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죠? 거기서 뭐라 그래? 저희 관할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돌고 돌고 돌다가 돌다가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 저희 거였군요 그런데 이게 애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등기는요 딱 명확하게 행정거료로 정해져 있어요 그 관할 등기소 정해져 있으니까 그 동네 등기소 거기서만 해야 돼 다른 데가 만들 diesen 말이에요 아시겠죠? 관할 맞냐 틀리냐 그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아예 등기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은 등기할 수가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샤땡 아세요 샤땡? 샤땡 몰라요? 말해도 되나? 요즘 샤넬백이 여자들 샤넬백이 600만 원 하던 게 1200만 원 됐다면서요 안 그래요? 똑같은 게 올랐다고 이상했대 살 걸 그랬어 줄을 서서라도 샀다 팔면 얼마야 그게 샤땡 그래서 만약에 샤넬백을 600만 원 주고 샀어 거기다 이름 써 뭐 써? 생각해 봐요 600만 원 돈 주고 사가지고 볼펜으로 모나미 볼펜으로 소유자 누구라고 이름 쓰겠어 못 쓰겠어 못 쓰지 어떻게 600만 원짜리 요즘 1200만 원짜리 백에다 이름을 어떻게 써 어떻게 해요 등기소에 갖고 간다? 김포 등기소 갖고 와서 그러는 거죠 등기관 이거 얼마인지 알아? 영수증 첨부해서 등기부 표제부 만들고 표제부에 까만색 양피 샤넬백 쓴 다음에 갑구의 소유권자 내 이름 써줘 라고 뭐라 그래? 각하 그래 각하 사유 중에서도 29조 몇 호? 2호 이렇게 돼요 됐어요? 첫 번째는 그 동네가 아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 등기하는 거 아니다 두 가지 이건 알 수 있죠? 두 개는 외울 수 있지 11개 중에 두 개 알 수 있죠? 두 개 딴 동네 거다 이건 등기할 거리 아닌 거다 두 가지예요? 그럼 뭐가 등기돼요? 토지나 건물 토지 건물이 등기할 거리지 토지 건물 아닌 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예요 이거 말고도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겠죠? 이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험에 많이 냅니다 이 얘기는 차근차근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나머지들은 많은데 서류 틀린 거야 서류 틀린 걸 많이 써놨어 그러려니 하면 돼요 이 두 개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1호가 뭐라고요? 관할 이반 2호가 뭐라고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이 두 개는 외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도 안 걸리면 어떻게 된다? 기록이 돼 기록되고 나서 등기관이 도장 찍는 거 뭐라고 그래요? 식별 보라고 그러지 식별 보라고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완료된 거지 완료된 이후에는 뭘 만들어줘요? 등기필정보를 어떻게 한다? 작성, 통지한다 이 절차가 들어와야 돼요 맨 앞에는 당연히 신청하겠죠 그러면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완료가 됐으면 저장된 때 또는 접수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언제 맞춰져? 식별 보라고 되면 맞춰지는 거예요 구별 잘 하셔야 돼요 맞춰지는 거는 식별 보호 그렇죠? 효력 발생은 저장 또는 접수된 때 알겠죠?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맞춰지면 뭘 만들어준다? 등기필정보를 작성, 통지한다 누구한테? 명신, 등기 걸리자한테 만들어준다 그렇죠? 중간에 걸리면 각하당하죠? 각하사에 몇 개 있다? 11개 중에 몇 개 외워요? 두 개 관할이 반하고 등기할상이 아닌 경우 그렇죠?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어디 있냐 자, 지금 보시는 게 임현아 대장이죠 자, 임현아 대장의 지금 소유자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지금? 정환이죠 정환이 이 두 사람은 영동군청에 갔어 안 갔어? 영동군청에는 안 갔어요 어디만 갔죠? 등기소에만 갔다고 등기소에 갔는데 등기소에서 영동군청에 얘기를 해준 거지 그래가지고 정환이 이름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 소유권 인정대에서 들어온 거지 며칠날이야? 11월 1일 그 날짜가 오는 거야 접수 날짜 자, 다시 자,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등기소에 갔다고 등기소 가서 신청하는 절차 얘기한 거예요 여기다 정환이 이름이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등기소에서 이쪽으로 뭐 해준다? 통지해준다 통지가 오니까 이쪽에 임현아 대장의 정환이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 이 개발이 들어오면 여기 또 밑에 또 이 개발이 들어오겠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자, 앞에 보세요 또 지표시 있죠? 여기 뭐 있어요? 표제부 표제부에 무슨 번호? 고유번호? 표제부에 표시번호가 있어요 표제부에 표시번호 이걸 뭐 어려워 옆에는 뭐였어요? 접수, 접수일자 접수일자? 네 글자가 써 있었어요? 두 글자가 써 있었어요? 접수? 여기는 소재요? 소재지? 소재지번? 여기는 지목? 면접 면접 아, 좋아 소유권은? 을구? 갚구? 갚구 무슨 번호? 순번? 순위번호 접수? 원인? 원인이라고요 이게 원인? 이거는? 이거는? 원인? 이것도 원인? 이거는? 자, 여기는? 나 이럴 때 제일 좋더라 제일 좋아 재밌죠? 다시 아무것도 아닌 건데 기본적으로 그냥 봐서 자주 보던 거다 하는 거 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외운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건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디 뭐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갚구의 순위번호 등기 목적입니다 자,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얘기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상속이라고 그랬지 공짜로 줬으면 증여라고 그랬지 그러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라고 그 다음에 접수 일자가 나왔죠? 접수번호 나오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네 자, 여기는 울구 순위번호 똑같을까? 다를까? 갚구랑 똑같을까? 좀 다를까?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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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목적이 있고 이때 등기 원인은 보통 설정 계약을 씁니다 설정 계약 저당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이게 원인이 들어가고 등기 목적에 해당 설정 등기가 들어옵니다 이거 나중에 천체도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봅시다 앞에 보세요 1번부터 보세요 1번, 2번 1번, 1번 저장된 데 접수 된 걸로 본다 그러잖아 그렇죠? 자, 2번 보세요 1번, 2번 1번 접수 한 때 접수 한 때 접수 한 때 접수 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그랬죠 접수 한 때 음 음 그러지 말고 접수 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 등기 효력이 법적 효력이 접수 한 때부터 발생한다 자, 3번 보세요 네, 맞아요 말장난이 말장난 근데 쉬운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야 돼 접수 조정 같은 건지 아시죠?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 한 때 잘 발생한다 분명 1번이라고 됐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 있잖아요 프린트 자, 프린트에 프린트에 11, 12 수여 개 밑에 보시면 있어 이거 있어요 걱정 마시고 이거 프린트 프린트 이거 프린트 자, 있는 거 확인했죠? 읽어보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4번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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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가 있어 언제 맞춰요? 언제 맞춰요? 언제 맞춰요? 식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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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 이게 뭐라고요? 식별보 식별보 OX O 자, 다시 5번 보세요 아, 이게 5면 이건 X겠지 저장이 언제 알았어요? 접수 접수되면 맞춰진 거예요? 아니지 뜰잖아요 자, 두 개가 뭐가 다른지 찾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야 읽고 이게 만나뜨리나 구별하는 걸 여러분이 1년 동안 연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방향이 달라요 내가 궁금한 걸 궁금해하면 안 돼요 시험에 나올 걸 궁금해야 돼 시험에 나올 거는 제가 찝어드린 거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시험에 나오겠어요 이것들은 그렇죠? 자, 다시 제공이에요? 작성통제요? 통지가 낫잖아요 통지면 작성통제 이거는 작성통제 그럼 권리자 업무자 네? 권리자라는 말을 써주기 싫어서 명신 그렇죠? 자, 6번 OX OX 등기관이 만들어주는 건 누구한테? 명신한테 만들어준다 작성통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7번 보세요 자, 7번 틀렸죠? 네, 등기 권리자한테 줘야지 의무자한테 안 줘 이거를 정원인에 줬으면 정원인에 장롱을 넣어놨다가 언제 꺼내요? 의무자가 되나 꺼내지 그때는 작성통제가 아니라 뭐다? 제공이 되네 제공 그러면 등기소에 내는 거예요 이거는 등기관위로 시작했잖아 등기관이 등기관이 받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무자가 아니라 권리자입니다 자, 두 개 비교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이런 지문들 읽고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을 골라내는 일이에요 글쎄요? 자, 좀만 더 앞으로 공부할 게 뭔지를 알고 정확하게 알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복잡할 거예요 자, 그러면 종류 얘기만 조금만 오늘 끝낼게요 이거 종류 등기가 지금 딱 전형적인 거 중요하고 매매만 보여드렸잖아요 조금 다른 거 몇 개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지금 울고 보이시죠? 교재 다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다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첫 시간에 밴드 가입 신청하신 분들 제가 가입 승인 다 해드렸으니까 들어가시면 맨 최근 글에 공지사항이 있어요 공지사항 거기에 첨부 서류 첨부 파일이 하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바로 딱 뜰 겁니다 보기에 이 내용은 다 있어요 그거 읽으시면서 조금씩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 파일은 등기법, 지적법 전범위 다 있어요 전체 범위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는 앞에 몇 페이지밖에 없거든요 그 파일은 굳이 출력하지 마세요 출력하면 잉크 엄청 들어가 잉크 엄청 들어가 새까만 바탕에 하얀 글씨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얀 바탕이면 눈이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까만 바탕에 하얀 글씨가 눈이 덜 피곤해요 그래서 그 파일로 핸드폰이나 무슨 태블릿 PC 같은 걸 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틈틈이 계속 보시고 전범위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상 그게 요약집이에요 작년 요약집에 조금 수정, 보완해가지고 아예 통으로 미리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보실 수 있어요 요약집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책 한 거 드린 거니까 어디 막 자랑한다고 복사해서 날리지 마시고 밴드 가입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들고 다니시면서 복습하게 되기 좋겠죠 복습을 하실까 안 하실까 뭐 큰 기대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니까 핸드폰을 다운받으셔가지고 틈틈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세요 지금 을구 있죠 을구 을구에는 뭘 쓴다? 소유권? 외걸리 근데 을구에 들어가는 것 중에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 전세권자 누구예요? 김춘추 김춘추의 명주번 다행히 들어가야 돼요 명주번 무조건 들어갑니다 명주번 등기 원인은 설정기약이고 등기 목적은 전세권 설정 그럼 전세권자가 지금 집주인이 누구인지 여기 안 나왔어요 지금 만약에 집주인이 갑구에 갑구에 1번 소유권자 김병렬 설마 제 이름 아시겠죠? 제가 소유자다 그럼 제가 전세금을 받았을 때 줬어요 받았겠지 받고 나서 김춘추한테 전세를 준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누구다? 전세권자가 김춘추가 되고 그럼 저는 뭐가 돼요?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전세를 내준 거예요 일종의 처분을 한 거예요 사용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가 되고 둘이 공동신청하러 간 거예요 그럼 전세 설정 신청서를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등이 들어왔어 그런데 문제는 전세권은 특이하게 별도로 완전히 독립된 물건이에요 이 사람 눈치 안 보고도 소유자 눈치 안 보고도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시켜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1억짜리 전세를 이전 받겠어요? 전세권을 이전 받으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정해진 전세권 기간 내에서 이전 받은 사람이 그대로 전세권을 똑같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여기다 쓰고 싶겠죠? 그러면 전세권을 샀으면 여기다가 2번 들어갈까? 1다실 들어갈까? 1다실로 들어가야지 2번 싫잖아요 1번을 산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다실로 끼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1번 전세권을 어떻게 해? 이전 받았다 누가? 김유신이 그럼 지금 전세권자는 누구예요? 김유신이 됐지? 그러면 옛날 전세권에 의미 없죠? 그래서 줄을 그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정환이가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았죠? 그러면 등기 목적이 뭐였어요?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증여였어 그런데 할아버지 김철수 줄 긋어요? 안 긋다고 소유권이 넘어오면 줄 긋지 않아요 그래도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 그런데 을구는요 전세, 저당, 지상, 당법에 썩으니까 헷갈려 그러니까 이때는 전세권자 지어요 지금 전세권자가 얘다라고 바꿔 쓰는 거야 그리고 아까는 정환이가 2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1-1로 들어와야 돼요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1, 2, 3, 4로 쭉 가요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게 이전될 때는 이렇게 1-1 이렇게 붙입니다 이런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해요 부기했다, 붙였었다 1, 2, 3, 4로 가는 걸 주등기라고 해요 모양이 달라 주등기, 부기등기 형태가 다른 거예요 1, 2, 3, 4로 붙였냐 1-1, 2-1로 붙였냐 따라서 모양이 다르다 형태, 형식이 다르다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 됐죠? 설마 이런 거 다시 보면 나와요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는 100% 주등기고요 소유권이 아닌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임차권 이전 잘 모르는 이전 나오면 다 부기등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부기등기 하니까 되게 많아 다 외울 거예요 희망을 버리세요 뭔가 이렇게 편법으로 어떻게 해볼 거다 그런 거 절대 안 통해 이건 다 외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외울 건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이 됐다 그러면 주등기고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가 이전됐다 그러면 부기등기예요 그중에 제가 전세권 이전을 보여드린 거예요 됐어요? 전세권이 이전됐다 그러면 부기등기로 나옵니다 자, 좀만 더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갈수록 재밌지 않아요? 부담스러운데 재미도 있는데 부담스러워 어떻게 하나요? 어차피 다음 주에 다 까먹을 거죠?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제 목표는요 듣고 듣고 들어서 외우기 싫어도 외우지게 만드는 게 제 목표니까 제발 수업은 들어야 돼요 수업을 안 들으면 안 돼 그게 어떻게 이제 알겠어? 그러고 혼자 공부해야지 그러면 시간만 가고 세뇌가 안 돼요 세뇌가 돼야 시험 보러 가거든 그러니까 계속 수업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 조금 다른 건데 김철수, 김정환 등기 증여됐죠? 그런데 이제 정환이가 이름을 바꾸려 그래요 이름을 개명하는 거지 이제 개명을 했어 개명을 했어 개명을 바꿨는데요 등기소, 영동군에 있는 등기소 등기관이 얘 이름 바꾼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럼 등기관이 알아서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안 고쳐줍니다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그러면 얘는 이름 바꿨잖아요 바꾸고 나서 등기소 꼭 가서 얘기를 할까? 안 할까? 안 할까? 할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만약에 안 하면 이름 바꿔놓고 등기소 가서 얘기를 안 해 그러면 과태료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런 거 없어요 법적 의무 없어요 대신에 뭐가 문제냐 다음 등기할 때 매매가 됐건 저당이 됐건 전세가 됐건 다음 등기할 때 지금 바뀐 이름 들고 가면 누구야? 이렇게 돼요 그 전에만 고쳐놓으면 돼 보통은 다음 등기하면서 두 개를 같이 해요 고치면서 다음 등기하면서 동시에 처리를 보통 해요 의무상은 아니야 만약에 얘가 이름 고쳐놓고 나서 자발적으로 등기소 왔어 그렇죠? 그러면 이름 고쳐겠죠? 그럼 여기 정환이 이름을 지워요 새로운 이름을 밑에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등기 목적에다 뭐라 쓸까? 개명이라고 쓰지 않고요 변경이라고 씁니다 변경 변경 그러면 여기다가 이다시를 쓸까? 삼을 쓸까? 이다시를 쓰겠지 상황 판단되시죠? 그럴 때 이다시를 부기등기를 씁니다 등기 원인은 뭘까? 개명 그래서 개명하고 나서 옛날 이름 지우고 새 이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변경등기라 그래요 변경등기 변경등기 됐죠? 자 정환이 줄 긋고 뭘로 바꿨어요? 하늘을 바꿨어 등기 원인이 뭐예요? 개명이고 자 등기 목적은 변경등기예요 자 2번 등기 명인 표시를 변경입니다 자 조심하실 게 명인 변경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대로 있고 이름만 바뀌었지 그래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라고 그래요 이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은 100% 부기등기입니다 절대 주등기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명인 표시 변경됐다고 사람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돼요 됐죠? 자 여기서 자 정환이가 하늘이가 됐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얘가 이사 갔어 김포에서 살다가 어디로 갔어? 강남 갔어 아싸 좋다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요? 부기등기 들어옵니다 이것도 무슨 등기예요? 변경등기 이것도 등기 목적이 똑같아요 이름이 개명되거나 주소 바뀌거나 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부기등기로 변경등기로 진행됩니다 이사 갔다는 말을 보통 전거 이런 말을 써요 이사 갔다 그러지 그래서 변경, 변경 다 변경된 거 전부 다 부기등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부기등기는 2-1도 있지만 2-2, 2-3 가능하겠죠? 그러다가 2-2, 1도 있어요 그래서 부기등기에도 다시 부기등기를 붙일 수가 있어요 2-1, 1 이런 것도 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등기, 부기등기도 다 가능하다 변경이에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끝낼게요 자 여기 보세요 김철수죠? 자 이거 누구예요? 자 손자 이름 뭐였죠? 정원이었잖아 등기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중앙으로 돼 있지 자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죠? 자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나중에 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됐지 자 아까는 제대로 정원이 쓰고 나중에 개명이 됐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변경등기라 그랬지 변경등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쓸 때부터 틀리고 시작했어요 이걸 정원이로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자 이런 거를 경정등기라고 합니다 경정등기 자 2번 명인 표시 경정이야 이거는 신청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얘 이름은 중환이 아니라 정환이다 들어오는 거예요 변경과 경정은 공통점이 일부 조금 틀린 거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처음부터 틀린 거를 바로 잡는 거고 하나는 잘 돼 있다가 나중에 변경상이 생겨서 바로 잡는 거고 이 두 개가 둘 다 고치는 건 마찬가지인데 용어를 다르겠습니다 처음부터 틀렸다 그럼 무슨 등기다? 경정등기 처음엔 괜찮았는데 나중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변경등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 잘못된 거예요 일부만 고치는 거예요 일부만 고치는 거지 이게 변경 경정이야 다 잘못되면 어떡할까? 다 잘못되면 그 등기 하나를 지워버리는 거를 말소등기 등기 하나를 다 지운다 그러면 말소 말소된 게 잘못했대 그럼 어떻게 해? 말소된 걸 다시 회복합니다 됐어요? 말소와 말소회복 다시 소유권자가 소유권자가 한종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소유권 이전에 누구한테 됐다? 이상권이라는 사람한테 매매가 됐단 말이죠 그죠? 근데 잘못 갔대는 거야 잘못 갔으면 이 2번 등기를 지워야 되겠죠? 2번 등기 지울 때 쭉 줄긋고 끝나지 않아요 줄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3번을 써요 3번을 쓴 다음에 여기다 뭐라 쓸까? 2번 말소호라고 씁니다 그게 말소회복이예요 그러고 나서 2번을 쭉 줄을 긋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궁금하죠?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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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2번 등기가 줄이 허져 있죠? 그리고 나서 3번 들어왔죠? 말소는 이렇게 새로운 번호를 준다 이걸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다 말소는 항상 주등기로 새로운 번호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2번 말소를 쓰고 나서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 지워라 라고 해서 이거 말소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소유자 누구예요? 한 점이나 돌아온 거지 상판단 되시죠? 그런데 이 양반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야 펄펄 뛰면서 이건 불법 말소다 잘못됐다 살려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불법 말소된 등기를 어떻게 한다? 회복합니다 회복하게 되면 회복하게 되면 불법 말소다 회복한다 그러면 여기 줄 걷는 것만 싹 걷어낼 수 있어?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시 써야 돼 밑에다가 2번 써야 돼 2번을 쓰고 나서요 3번 있죠? 4번에다가 2번 회복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나서 걷어낼 수 없으니까 2번을 한 번 더 써야 돼요 회복 등기는 몇 개가 들어와야 돼? 두 개가 들어와야 돼 4번과 2번이 같이 들어옵니다 이게 말소 회복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고 싶죠? 그럴 줄 알았어 준비했잖아 봐봐요 이거 보고 집에 가는 거예요 4번 들어왔죠? 2번 회복이라고 썼지 이걸로 회복된 게 아니라 이 등기를 다시 한 번 쓴 거예요 이 날짜 똑같이 써야 돼 300고 300고 똑같이 써야 돼 매매, 매매 똑같고요 똑같이 써야 돼 그 대신에 이날 회복 등기 됐다고 날짜를 하나 더 씁니다 이 날짜 있죠? 10월 5일, 10월 5일 이걸 하나 더 써줘요 이거 빼고는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돼요 그럼 여기서 법적으로 웃기는 게요 이 양반 소유권이요 갔다 온 거예요? 쭉 있었던 거예요? 쭉 있었던 걸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없었던 얘기고 이 2번으로 그대로 유지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소멸했다가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됐죠? 이게 불법 말소됐다가 회복되는 거 보셨어요? 이것도 보세요 저당권이 걸려있죠? 김병렬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자야 돈 꺼준 거죠? 자, 누구한테 꺼졌을까? 임기현이라는 채문자한테 꺼졌어 자, 근데 돈을 갚았대 갚았으면 이 1번 저당은 어떻게 해요? 말소하겠지 말소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로 2번 하고 들어오겠죠? 그리고 1번 말소라고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1번 등기가 다 지워지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 저당을 말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안 갚았다는 거예요 안 갚았는데 불법 말소됐대 그거 어떻게 돼요? 회복하겠지 회복하면 여기다 몇 번 들어와요? 3번 들어오고 1번 회복이라고 쓰겠죠? 그리고 이 1번 등기를 다시 한 번 또 쓰겠지 됐죠? 자, 그렇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갔다 온 거예요? 쭉 있었던 거예요? 쭉 있었던 거지 자, 두 개 됐죠? 자, 말소와 말소 회복 변경, 경정 주등기, 부기등기는 종류를 좀 보신 겁니다 자, 물론 까먹으실 거니까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자, 오늘은 1시 됐으니까 이 정도 하시고요 다음 주에 복습하면서 또 계속 진도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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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